주식 시리즈는 190탄입니다. 이 종목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2000% 대박이 터질 종목인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2000원을 잠시 깼어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9000원입니다. 9000원인데 2000원을 잠시 깼으니까 거의 4토막이 난거죠. 영업이익이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 4토막 이상 나니까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깨졌을 때 2000원을 잠시 깼다가 지금 현재 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지금 80%에서 100%짜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사태가 터지면 견딜 수 있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그런 기업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약 3000원 가까이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한 55% 이상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 반등이 온다라고 해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들은 국가 부도 그 다음에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 엄청난 악재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500원 이하로 봅니다. 500원 이하.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을 잠재자산이 9000원이 넘는 종목을 1000원 이하 그 다음에 500원에 주워 먹는다. 이거는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뭐 1400포인트였을 때 2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그냥 2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대공황이잖아요. 대공황이기 때문에 거의 내 잠재자산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몇백원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은요. 자 500원에 매수해놓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입니다. 2000% 자 5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500원에 사서 만원에 팔아먹는다. 대박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30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 얼마까지 빠진다? 500원까지 빠진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제가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어요. 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4개 5개씩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를 회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차츰차츰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카페에 찾아오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중에 전업투자 할 때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음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유료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유료카페 무료카페 자세하게 안내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 잠재자산 정보 9천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잠재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줍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 이걸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한지가 지금 벌써 8년이 넘습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떨어지면 삼성전자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을 많죠. 삼성전자 이번에 올라와 봐야 지금 10%도 못 먹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배신을 때렸다 라고 했는데요. 더 큰 배신이 옵니다.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한번 물려버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식 투자 못합니다. 빨리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저를 빨리 만나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해놓고 저랑 2년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만 만남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5억 이상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 백억대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제가 주중에 주말 주일에 예약을 잡고 손님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만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셔도요.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없는 분들 소자본 1억 이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만나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산 1억 이하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제가 만남 예약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주중에 5일 동안 3시서부터 9시까지 2, 3시간 정도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약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제가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오게 되고 전 세계가 개박살이 나는 그런 엄청난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의 제 이야기를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설득할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240개 종목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93채죠.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저도 투자를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수익률 이 수익률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한 페이지에 50개에요. 약 45개 정도 되는데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190개 종목 돈 많으신 분은요. 50% 할인 쿠폰 받으셔가지고요.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 앞으로도 100개가 더 나올텐데요. 이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모조리 상한가 매일 터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저랑 인연이 되셔서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선점하십시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황이지만 준비 안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종합주가 이번에 폭락장을 제가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놀라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야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포스트 최고 고점에서 신호탄이 터졌다. 이제 제2의 IMF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 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합주가 급락했잖아요.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썼습니다. 정확하죠.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자 2310% 227% 178%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얼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수익률 포스트가 천개가 넘습니다. 천개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몇 개만 맛보기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돈 버는 비결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분들 지금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영원한 직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비결을 미리미리 이렇게 배우셔서 몇 년 동안 공부하시면 평생 벌어먹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큰 돈을 버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비 안내 자세히 여기 적혀져 있구요. 200만원입니다. 뭐 비싼 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들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카페 앱이 안내에 적혀져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구요. 자 구인구직 광고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자 목회활동 성교활동 하실 분들은요. 불교대학 신학대학교 나와서 어 추식활동 못하시고 있는 분은 유튜브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구인구직 광고를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 인데요. 190탄 이 종목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난 대공황 퍼펙트 스톰 블랙 스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전재산을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준비된 사람들은요. 거꾸로 1000% 2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000% 수익 이 가능한 종목 입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과거에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왔던 그래서 이겨왔던 그런 기업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 이 종목 전자점 2000원을 캐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이다. 1000원에서 대공황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500원에 매수를 해놓고 만원까지만 홀딩해도 목표가 2000%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 2000만원 이라고 해도 50% 할인받으면 1000만원 인데 여러분들이 5000만원 1억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1억 투자해서 10%만 먹어도 990%는 남는 돈 아닙니까 10%만 먹어도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엄청난 대공황에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1억 투자를 하면 20억 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른탄 피아 터로 establish Forsch 윤대